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졌는데 충전이 안 돼요. 새 스마트폰을 사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다 떨어졌는데 갑자기 충전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바꿔야 되나 하고 걱정하시죠? 새 스마트폰을 사기 전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충전 문제도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휴대폰, 스마트폰의 충전 문제 해결 방법 첫 번째입니다. 먼저 케이블 점검이에요. 보통 이런 케이블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 케이블이 손상이 됐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물질이 끼지는 않았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전 케이블이 정품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저는 삼성에서 나온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다른 제품을 샀을 경우에는 충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사용하는 케이블이 전원 어댑터에 잘 꽂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만약에 보시고 손상이 있으면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공인된 대리점을 방문하셔서 수리를 맡겨주세요. 정품 케이블이 아닌 경우에는 충전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30분 이상 충전을 하세요. 30분이 지난 후에 이런 표시가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을 경우에는 충전기를 연결해도 바로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마지막 방법 세 번째 휴대폰을 재시작해 보세요.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원을 꺼주세요. 이렇게 전원을 끄신 상태에서 바로 전원을 다시 켜지 마시고요. 30초 이상 지났을 때 다시 전원을 켜주세요. 많은 경우 휴대폰을 재시작하면 오류를 일으키던 에러나 기기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보통 우리가 전자기기가 잘 안 될 때는 야 껐다 켜, 껐다 켜면 다 돼 아니면 두드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전원을 껐다 켰을 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도 유념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휴대폰에 충전이 안 될 때 해결하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p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